에코테일 세계관 설정 중 하나는 가스터나 샌즈랑 궁합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스터 샌즈인데 그렇다면 쉬바 잣됐다 윙딩 잠깐 해 이게 뭔 일이야 윙딩 박사님 그러니까 제가 라벤스포 합치를 실어가지 말렸잖아요 이게 뭐냐고 닥쳐 인마 너가 뭘 알아 진라면 안 맺고 신라면은 뭔가 느끼하단 말이야 윙딩 그래도 결국 합천지로 윙딩 진라면과 신라면은 완벽한 조합 윙딩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저 자식이 다 됐다 복해 윙딩 윙딩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 일달이건 뭐지 방금 뭐했냐 윙딩 아마 이게 몸을 조종할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은데요 좀 다 처먹고 말하세요 쉬끼야 비켜봐 윙딩 이 몸의 추도권은 나다 요런건 내 전문이지 윙딩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비켜요 좀 비키시라니까요 이 새끼가 어른 공격 모르냐 너나 비켜라 윙딩 아 진짜 조절하게 구내 윙딩 융통성 없냐 아니 애초에 내 몸이라고요 지랄이야 내 몸이거든 윙딩 저기 꼬미가 왔어요 뭐 어디어디 윙딩 와 미친 진짜네 와 어떡해 윙딩 미친 박사님 방코디지 마세요 좀 전투태세 갖췄잖아요 아 몰라 시마 내 몸도 아닌데 막 나간다 그냥 윙딩 아까 네 몸이라면 미친 새끼가 알빤가 어쨌든 인간은 난 모르거든 윙딩 안녕 나 은 세세세세세세세세드 당신은 기겁했다 야 이거 재밌네 반응이 꿀이네 윙딩 박사님 작작해요 돌겠네 정말 조종기기 어디갔어 윙딩 윙딩 헐킷 무서워하지마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어 나는 나는 전설의 방구 마스터다 야 이 박사새끼야 윙딩딩딩딩딩딩딩딩딩